고성군 주광면의 한 야산. 지난 1996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곳입니다. 산림청은 2000년 피해지 복원을 위해 주광면 피해지역 일부에 두 달 정도 된 소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치하는 자연 보건지로 설정했습니다. 이쪽은 산불 피해지를 있는 그대로 두는 자연 보건지입니다. 산불 이후 사람의 도움 없이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약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인공 보건지와 자연 보건지는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보건한 숲의 경우 소나무의 성장력이 좋아 숲이 빠르게 복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 송지는 인화물질이어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불이 더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자연 보건지는 복구 속도는 느리지만 여러 생물들이 경쟁하며 자라기 때문에 생태가 건강하고 복합적인 생물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런 지역은 그렇게 자연 보건을 시켜서 숲을 그대로 내부로 두는 거라서 정당성은 조금 높일 수도 있고 그러나 생장 속도는 또 줄어들 수 있고 전문가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인공 복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자연 보건지는 하증식생이 이후 발달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수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숲의 균형이 좀 잘 돼 있다고 산사태 위험 지역처럼 실생활에 피해가 많이 가는 건 빨리 보건이 되기 때문에 인공 조림을 해서 산불이 발생한 이후 약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자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치유력으로 우리의 강산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재웅입니다.